내 노래야! 내 노래야? 아 어떡해 이거 빨리 접어요 아니라니까 노래 좀 부르시는 분 같지 않아요? 라이브 무대에서 맥주 마시는 자세 같은데요? 트레이너가 아니라 호프집 외모만 보고 잘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의 촉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하면 안 돼 마음 주면 안 돼 불안해 그만해 내가 네게 말해 목소리 너무 좋다 이게 만났어야 돼 네,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오 어느새 난 제자리에 벌써 늦은 건 너무 잘 알아 설마 하다 내가 그대를 원하잖아 빗물처럼 눈물처럼 내 그대가 흘러 많은 내 가슴을 적시며 숨겨들어 와 지금까지 미뤄둔 한 가지 그댈 사랑하는 일 시작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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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버려도 아파도 좋으니 그대여서 그대여서 고마울 뿐이죠 아주 오랜 시간 나 하나 지켜준 사람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제야 알아서 미안한 맘보다 더 그댈 사랑할게요 사랑해요 그댈 사랑하니까 그댈 사랑하니까 그댈 사랑하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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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히 또 내 노래도 또 내 노랜데 시원한 소정 저는 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술을 우리가 평가하면 안 돼요. 좀 다른데? 어머니라고 해도 믿겠어요. 사진이 너무 옛날이죠? 맞다 맞다! 꽃순경! 그 선택은 아니야. 난 그냥 해본 얘기야. 난 그냥 해본 얘기야. 난 그냥 해본 얘기야. 장난이란 말야. 끝내고 싶다는 그 말. 거짓말이란 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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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해줘. 고맙다고 하고 차갑게 돌아서면 나는 어떻게 해. 투정 부려서 화나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 두번 다시는 번져. 끝내자는 말. 꺼내지 않을게. 다른 남자들과 다른 남자들과 너 똑같아지면 안 돼. 변하잖아. 날 버리고 떠나면 깊은 눈물 속에 넌 조금씩 빠져 죽게 돼. 아니 아니라고 해줘. 아니 아니라고 해줘. 고맙다고 하고 차갑게 돌아서면 나는 어떻게 해. 내가 만일. 정말 만일. 끝내자는 말. 꺼내지 않을게. 잠전이 있나? 출력자야. 목소리에 반응을. 소리가 좋아. 진짜야, 진짜. 출력자라면 천하장사 마돈나. 하체 근육이 굉장히 저 정도면 씨름 맞지 않나요? 중학교 음치 가정교사님 같긴 하거든요. 놀라가 본 음치는 선박입니다. 저는 천하장사 마돈나가 맞다고 했고요. 두 분은 선생님이다라고 했어요. 여자의 촉이냐 음악의 신의 촉이냐. 근데 진짜 씨름도 잘할 것 같긴 해. 아니야,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다리 학교 다닐 때 다 이러고 그랬어. 이번에 씨름을 잘하는 후배가 출연을 한다고 해서. 보통 이런 음치인데. 아니, 거미 노래인데. 이거 어려운 노래잖아. 너무 좋아. 목소리, 목소리 너무 좋아. 어떡해. 웃으며 인사할 만큼. 뭐야, 그냥 범인 씨야. 어떡해. 내 옆이 아닌 자리에. 성냥 봐, 성냥 봐. 너를 보고 있는 게. 왜 그게 행복한 걸까.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모두 다 잊고서. 다른 사람 만나는. 널 보아도 슬프지 않게.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까지도. 잠시라도 더 보려고. 다시 혹시라도 널 보게 되면. 그땐 모르는 척 해볼게. 성냥이 장난이 아니야. 웃어도 볼게. 지금의 너처럼. 너처럼. 차라리 잘된 것 같아. 다시 널 또 한 번. 미워할 수 있을 테니.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 봐. 너의 곁은 아직. 그대로. 하고 싶지 않게. 널 microscopic. 너의 자리에. 잘붙였어. 와 장르바이. 와 장르바이. 와 잘 돼. 와 잘 돼. 자 이렇게 해서 3번 미스터일 씨는. 휴금자입니다. 아멘